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Is this correct? 이게 정확한 건가요? What's up with you? 무슨 일이셔요? 무슨 일이십니까? That's to go, please. 포장 좀 해주세요. That's to go, please. 포장 좀 해주십시오. Have a nice trip.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Have a nice trip.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What is he? 그 남자분 직업이 뭐예요? What is he? 그 분의 직업이 어떻게 되나요? He is a doctor. 그 남자분은 의사이십니다. He is a doctor. 그는 의사예요. Take it easy. 좀 즐기면서 쉬엄쉬엄해.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봐. Take it easy. Take it easy. 좀 즐기면서 쉬엄쉬엄해.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봐. 집에 잘 들어가거라. Who knows? 그걸 누가 알겠어요? Who knows? 그걸 누가 알겠어요?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할 줄 아시나요?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할 줄 아시나요? Can I help you?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마라.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마라.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셔요?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셔요? Just two years. 딱 2년 됐어요. Just two years. 딱 2년 됐어요. Just a minute. 잠깐만요. Just a minute. 잠깐만요. It's time to go. 가봐야 할 시간이네요. It's time to go. 가봐야 할 시간이네요. 가봐야 할 시간이네요. I like ice cream. 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I like ice cream. 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냥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좀 더 말해 줘요. 좀 더 말해줘요. 좀 더 말해줘요. It's getting late. 늦었어요. It's getting late. 늦었어요. Seoul is a good city to live in.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게 정확한 건가요? 이게 정확한 건가요? 무슨 일이셔요? 무슨 일이십니까? 포장 좀 해주세요. 포장 좀 해주십시오.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세요.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그 남자분 직업이 뭐예요? 그 분의 직업이 어떻게 되나요? 그 남자분은 의사이십니다. 그는 의사예요. 좀 즐기면서 쉬엄쉬엄해.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봐. 집에 잘 들어가거라. Who knows?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Who knows? 그걸 누가 알겠어요?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할 줄 아시나요?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할 줄 아시나요? Can I help you?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마라.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마라. 한국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셔요?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한국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셔요? Just two years. 딱 2년 됐어요. 딱 2년 됐어요. Just two years. 딱 2년 됐어요. Just a minute. 잠깐만요. Just a minute. 잠깐만요. It's time to go. It's time to go. 가봐야 할 시간이네요. It's time to go. 가봐야 할 시간이네요. I like ice cream. 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좀 더 말해줘요. 좀 더 말해줘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게 정확한 건가요? 이게 정확한 건가요? 무슨 일이셔요? 무슨 일이십니까? 포장 좀 해주세요. 포장 좀 해주십시오.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세요.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그 남자분 직업이 뭐예요? 그 분의 직업이 어떻게 되나요? 그 남자분은 의사이십니다. 그는 의사예요. 좀 즐기면서 쉬엄쉬엄해.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봐. 집에 잘 들어가거라. 좀 즐기면서 쉬엄쉬엄해.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봐. 집에 잘 들어가거라. Who knows? 그걸 누가 알겠어요? Who knows? 그걸 누가 알겠어요? 영어로 말할 줄 아시나요? 영어로 말할 줄 아시나요? 영어로 말할 줄 아시나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마라.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마라.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셔요?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셔요? Just two years. Just two years. 딱 2년 됐어요. Just two years. 딱 2년 됐어요. 잠깐만요. It's time to go. 가봐야 할 시간이네요. 가봐야 할 시간이네요. I like ice cream. 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I like ice cream. 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Tell me more. 좀 더 말해줘요. Tell me more. 좀 더 말해줘요. It's getting late. 늦었어요. It's getting late. 늦었어요. You name it. 뭐든지 말해봐요. 뭐든지 말해봐요. You name it. 뭐든지 말해봐요. Good point.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Good point. 좋은 지적이십니다. That's amazing. That's amazing. 정말 놀라워요. That's amazing. 정말 놀라워요. Are you at home? Are you at home? Are you at home? Are you at home? 우리는 공원에 가요. える 신께서 축복하시길 기원해요. 제가 한턱낼게요. My treat 제가 한턱낼게요. Never better 더 없이 좋아요. Never better 더 없이 좋아요. 서울은 행복한 도시입니다. 서울은 행복한 도시입니다. No problem 문제 없어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It's my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It's my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I think so 그런 것 같네요. I think so 그런 것 같네요. Snack time now 간식 시간이다 Snack time now 간식 시간이다 Coming on 들어오세요 Coming on 들어오세요 Lighten up 기운내세요 기운내세요 Lighten up 기운내세요 See you later 또 만나요 See you later 또 만나요 Are you listening to me? 내 말 듣고 있나요? Are you listening to me? 내 말 듣고 있나요? I am full 배가 불러요 I am full 배가 불러요 Just kidding 그냥 농담이에요 Just kidding 그냥 농담이에요 Can you swim? 수영할 줄 아시나요? Can you swim? 수영할 줄 아시나요? Are you done? 다 끝났어요? Are you done? 다 끝났어요?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인가요?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인가요? Go for it 그걸 한번 해보셔요 Go for it 그걸 한번 해보셔요 Absolutely not 절대로 안 돼 Absolutely not 절대로 안 돼 This is my first visit 이게 저의 첫 번째 방문입니다 This is my first visit 이게 저의 첫 번째 방문입니다 Keep in mind 명심하셔요 Keep in mind Keep in mind 명심하셔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It's my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It's my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I think so I think so I think so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것 같네요 I think so 그런 것 같네요 Snack time now 간식 시간 Snack time now 간식 시간 간식 시간 coming on 들어오세요 come in on 들어오세요 lighten up 기운내세요 lighten up 기운내세요 See you later 또 만나요 See you later 또 만나요 Are you listening to me? 내 말 듣고 있나요? Are you listening to me? 내 말 듣고 있나요? 내 말 듣고 있나요? 내 말 듣고 있나요? I am full 배가 불러요 I am full 배가 불러요 Just kidding 그냥 농담이에요 Just kidding 그냥 농담이에요 Can you swim? 수영할 줄 아시나요? Can you swim? 수영할 줄 아시나요? Are you done? 다 끝났어요? Are you done? 다 끝났어요?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인가요?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인가요? Go for it 그걸 한번 해보셔요 Go for it 그걸 한번 해보셔요 Absolutely not 절대로 안 돼 Absolutely not 절대로 안 돼 This is my first visit 이게 저의 첫 번째 방문입니다 This is my first visit 이게 저의 첫 번째 방문입니다 Keep in mind 명심하셔요 Keep in mind 명심하셔요 서울은 행복한 도시입니다 서울은 행복한 도시입니다 서울은 행복한 도시입니다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It's my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It's my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I think so 그런 것 같네요 I think so 그런 것 같네요 Snack time now 간식 시간이다 간식 시간이다 Snack time now 간식 시간이다 간식 시간이다 Coming on 들어오세요 Coming on 들어오세요 Lighten up 기운내세요 Lighten up 기운내세요 See you later 또 만나요 See you later Are you listening to me? Are you listening to me? 내 말 듣고 있나요? Are you listening to me? 내 말 듣고 있나요? I am full 배가 불러요 I am full 배가 불러요 Just kidding 그냥 농담이에요 Just kidding 그냥 농담이에요 Can you swim? 수영할 줄 아시나요? 수영할 줄 아시나요? Can you swim? 수영할 줄 아시나요? Are you done?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인가요? Go for it 그걸 한번 해보셔요 Go for it 그걸 한번 해보셔요 Absolutely not 절대로 안 돼 Absolutely not 절대로 안 돼 This is my first visit 이게 저의 첫 번째 방문입니다 This is my first visit 이게 저의 첫 번째 방문입니다 Keep in mind 명심하셔요 Keep in mind 명심하셔요 You're right 당신이 옳았네요 You're right 당신이 옳았네요 See you later 또 만나요 See you later 또 만나요 Are you listening to me? 내 말 듣고 있나요? Are you listening to me? 내 말 듣고 있나요? I am full 배가 불러요 I am full 배가 불러요 Just kidding 그냥 농담이에요 Just kidding 그냥 농담이에요 Can you swim? 수영할 줄 아시나요? Can you swim? 수영할 줄 아시나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Are you done? 다 끝났어요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인가요? Go for it 그걸 한번 해보셔요 Go for it 그걸 한번 해보셔요 Absolutely not 절대로 안 돼 Absolutely not 절대로 안 돼 This is my first visit 이게 저의 첫 번째 방문입니다 This is my first visit 이게 저의 첫 번째 방문입니다 Keep in mind 명심하셔요 Keep in mind 명심하셔요 You're right 당신이 옳았네요 You're right 당신이 옳았네요 Same for me 저도 마찬가지예요 Same for me 저도 마찬가지예요 Are you off tomorrow? 내일 쉬시나요? Are you off tomorrow? 내일 쉬시나요? Be patient 인내심 갖고 참아요 Be patient 인내심 갖고 참아요 Do you know why? 왜 그런지 이유하시나요? Do you know why? 왜 그런지 이유하시나요? Think twice 다시 생각해 봐요 Think twice 다시 생각해 봐요 Are you a teacher?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이신가요? Are you a teacher? 선생님이신가요? Let's see 어디 보자 Let's see 어디 보자 Let's see Are you doing well? 잘 지내고 계셔요? Are you doing well? 잘 지내고 계셔요? How much for one? 한 개에 얼마씩 하나요? How much for one? 한 개에 얼마씩 하나요? You first 당신이 먼저 하셔요 당신이 먼저 하셔요 I am free 저 한가해요 I am free 저 한가해요 Are you bored? 지루하셔요? Are you bored? 지루하셔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Not bad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Are you sure? 확실합니까? Are you sure? 확실합니까? 서울은 행복한 도시입니다 서울은 행복한 도시입니다 No problem 문제 없어요 It's my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It's my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I think so 그런 것 같네요 I think so 그런 것 같네요 Snack time now 간식 시간이다 Snack time now 간식 시간이다 Coming on Coming on 들어오세요 Coming on 들어오세요 Lighten up 기운내세요 Lighten up 기운내세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내 말 듣고 있나요? 내 말 듣고 있나요? 배가 불러요 그냥 농담이에요 그냥 농담이에요 수영할 줄 아시나요? 수영할 줄 아시나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인가요? 그걸 한번 해보셔요 그걸 한번 해보셔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게 저의 첫 번째 방문입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방문입니다 keep in mind 명심하셔요 keep in mind 명심하셔요 당신이 옳았네요 당신이 옳았네요 내일 쉬시나요? 내일 쉬시나요? 내일 쉬시나요? be patient be patient 인내심 갖고 참아요 be patient 인내심 갖고 참아요 왜 그런지 이유하시나요? 왜 그런지 이유하시나요? 왜 그런지 이유하시나요? 다시 생각해봐요 are you a teacher? are you a teacher? 선생님이신가요? are you a teacher? are you a teacher? 선생님이신가요? let's see 어디 보자 are you doing well? 잘 지내고 계셔요? are you doing well? 잘 지내고 계셔요? how much for one? 한 개 얼마씩 하나요? how much for one? 한 개 얼마씩 하나요? are you off tomorrow? 내일 쉬시나요? 내일 쉬시나요? are you off tomorrow? are you off tomorrow? 내일 쉬시나요? be patient be patient 인내심 갖고 참아요 be patient 인내심 갖고 참아요 do you know why? do you know why? 왜 그런지 이유하시나요? do you know why? 왜 그런지 이유하시나요? think twice 다시 생각해봐요 think twice 다시 생각해봐요 are you a teacher? are you a teacher? are you a teacher? 선생님이신가요? are you a teacher? 선생님이신가요? let's see let's see 어디 보자 are you doing well? 잘 지내고 계셔요? are you doing well? 잘 지내고 계셔요? how much for one? how much for one? 한 개 얼마씩 하나요? you first 당신이 먼저 하셔요? 당신이 먼저 하셔요? you first 당신이 먼저 하셔요? I am free I am free 저 한가해요 are you bored? 지루하셔요? are you bored? 지루하셔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are you off tomorrow? are you off tomorrow? are you off tomorrow? 내일 쉬시나요? be patient 인내심 같고 참아요 Be patient 인내심 갖고 참아요 I am free 저 한가해요 I am free 저 한가해요 Are you bored? 지루하셔요? Are you bored? 지루하셔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Are you off tomorrow? 내일 쉬시나요? Are you off tomorrow? 내일 쉬시나요? Be patient 인내심 갖고 참아요 Be patient 인내심 갖고 참아요 Do you know why? 왜 그런지 이유 하시나요? Do you know why? 왜 그런지 이유 하시나요? Think twice 다시 생각해 봐요 Think twice 다시 생각해 봐요 Are you a teacher? 선생님이신가요? Are you a teacher? 선생님이신가요? Let's see 어디 보자 Let's see 어디 보자 Are you doing well? 잘 지내고 계셔요? 잘 지내고 계셔요? Are you doing well? 잘 지내고 계셔요? How much for one? 한 개 얼마씩 하나요? How much for one? 한 개 얼마씩 하나요? 당신이 먼저 하셔요? 당신이 먼저 하셔요? You first 당신이 먼저 하셔요? I am free 저 한가해요 I am free 저 한가해요 Are you bored? 지루하셔요? Are you bored? 지루하셔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Not bad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Are you sure? 확실합니까? Are you sure? 확실합니까? It is all good 다 괜찮아요 It is all good 다 괜찮아요 How much for one? 한 개 얼마씩 하나요? How much for one? 한 개 얼마씩 하나요? You first 당신이 먼저 하셔요? You first 당신이 먼저 하셔요? I am free 저 한가해요 I am free 저 한가해요 Are you bored? 지루하셔요? Are you bored? 지루하셔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Not bad 나쁘지 않네요 Not bad 나쁘지 않네요 Are you sure? 확실합니까? Are you sure? 확실합니까? It is all good 다 괜찮아요 It is all good 다 괜찮아요 It's your turn 당신 차례입니다 It's your turn 당신 차례입니다 공부는 자유의 양식이다 에픽테토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소유하게 되어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너희가 맞춰진다 You asked me to take care of yourself I can't se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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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